오늘은 제 연구실이죠. 광역에 있는 다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강의 시스템에 대한 연구실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몇 가지의 새로운 방식들이 넣어서 풀리 자동화된 교실 강의다. 원격 수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쪽은 제 칠판에 있는 이쪽을 지금 하고 있고 또 한쪽은 저쪽 제가 보고 있는 쪽이죠. 그쪽을 하는데 여기에 칠판에 있는 전자칠판 다름이 아이보드라는 거죠. 이 아이보드로 여기에는 칠판과 옆에 두 개 모니터가 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비대면으로 보는 학생 비대면 학생이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학생은 네 개가 있는데 지금 앞에 공간 때문에 세 개만 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제 비대면 학생은 저쪽을 보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ppt도 나가고 장면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줌으로 하면 두 개 장면이 나가기도 하는데 이제 화상의 다른 교실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다름에서는 아이스트리 미트라고 하는 새로운 서버로 줌 쓰지 말아도 더 고화질러 여러분이 마음대로 보안도 더 튼튼하게 학교 안에는 학교 안에서만 하게 밖에서도 하게 다 자유롭게 서버를 장착해서 미국 갔다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제 방에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면 트래킹 카메라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따라가는 트래킹 지금 여러분 보시는 저 트래킹 부분은 어떤 트래킹 카메라도 저렇게 정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중 트래킹이라고 해서 실제 큰 공간은 pptg에 가야 되죠. pptg에 못할 돈이 빠르지 않습니까. 빠르지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영상이 거길 딱 가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화면에서 제가 움직이는 공간이 움직여도 저 공간을 차지해서 화면을 구성하는 왼쪽 모니터 오른쪽 모니터 400은 이제 2개 또 5000은 이제 스크린이 5개까지 7000가면 6, 7, 8개 이렇게까지 다 돼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됩니다. 선생님 여기에 가서 칠판에 이제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스크림도 이렇게 하게 되면 저 화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칠판에 여기 있는 우리 교실을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렇게 변했을 때 우리 이것을 저걸 보는 교실 가상의 그래픽 교실에 여러분이 반대로 만들 수 있는 저희가 드리는 많은 이기점브를 컨비네이션을 무한대 만들 수 있죠. 그 교실 안에서 선생님과 학생과 파워포인트 칠판이 보이는 칠판이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MIT에 보면 칠판이 많지 않지요.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장치 이것을 아이스특허 그것을 또 인공지능으로 자동으로 변하는 것 트래킹까지도 가는 것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어디서도 상상하기 어려울 것을 만들어놨다. 이것이 여러 가지 테스트 여러 가지 카메라 여러 가지 오디오들을 통해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의 KBS, MBC가 어떤 장비를 가지고 왔어 KBS, MBC가 어떤 PD, TD, MD들이 와서 해도 이렇게 나오게 하기 어렵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된다. 이게 하나도 편집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파워포인트는 선생님이 일반 강의하듯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을 가면은 지금 이런 방송실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포인터를 제가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스튜디오에서 이런 작동하는 사람이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한 장비 이런 걸 하거나 읽어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강의가 되고 지금 있는 것처럼 이 장면을 전환하거나 바꾸는 것이 선생님의 제스처나 에이밍이나 포인터에서 되는 완벽한 인테그레이션을 하는 기술 전 세계 어디서도 보기 어려운 것을 사실은 했다. 그럼 몇 번 제가 데모를 했죠. 이제 게임을 했지만 완벽하게 되는 포인터들 또 장비 크로마키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크로마키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쪽에 가면 크로마키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트래킹과 인공지능 트래킹과 하이브리드를 넣어서 여러 카메라 연결해서 완벽하게 돌아가는 장비를 이제 아이스 400은 조달해서 3천만 원 되죠. 다 하면 근데 그거를 이제 굿 뉴스는 올해부터 저희가 구독 모델이 간다. 장비는 설치할 때 한 보증금 쪽으로 한 200만 원 정도 쓰면 하드웨어 갖다 다 드립니다. 설치 다 해드립니다. 물론 조금 더 고성능은 한 2,300 더 주면 데스크, 스탠드 이런 지금 여기 있는 아이보드 이런 거 다 그냥 한 200만 원만 더 내면 설치해줍니다. 그리고 2년 계약 이상 되면 그냥 가지시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구동 모델형 이런 거 있죠. 렌탈은 케어. 매달 얼마씩 내는데 장비비와 케어비 또 운영하는 업그레이드 비를 다 포함해서 이제 한 20, 30만 원대에서부터 70에서 80만 원을 내면 다 간다. 여러분이 운영요원에 업시도 된다 그러면 지금 인력만 줄인다든지 굉장히 큰 차이겠죠. 가격표는 이제 이번 주 안에 웹에 다 아나운스가 되고 저희가 어떤 성능이 이것이 되는가 해서 누구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모델로 공급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스튜디오의 방식은 지금 제가 보이는 이것은 이제 이 방에서 하나의 예의인데 어떤 환경도 어떤 원격 교실도 지금 있는 교실에서 우리 장비비와 설치를 두세 시간 하고 딱 그 교실에서 서팅하는 거 한번 가르쳐드리고 선생님 강의해보시면 여기 와서 아무것도 배울 거 없으면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 방송의 새로운 문화를 다름이 만들어 나간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들로 그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선생님이 혼자서 하는 방송 스튜디오가 된다. PD가 있어서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하거나 이 장치를 교실에 설치하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그 장치 안에는 피처, 믹서, 카메라맨 스튜디오에 다 포함돼서 한 번에 갈 수 있다. 제가 약장에서 갔을 때 했는데 어쨌든 틀림없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번 웹사이트 자료도 좀 보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공간이 방송국이 된다. 스튜디오에 가서 찍지 않아도 된다. 지금 많은 원격 수업을 하는 스튜디오들 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이런 원격 강의실 그리고 그 원격은 실시간이 빠진 겁니다. 실제로는 촬영해서 오랜 시간 동안 편집하고 거기다 학습 설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 그런 방식의 시대가 과연 얼마나 갈까 과연 강의가 선생님의 강의가 지식을 전달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 하나하나 가르쳐서 그 학생들이 정말 다 알게 되는가 뭐 설민석 그런 분이 설명하는 거 그게 쏙쏙 들어가지 그 쏙쏙 역사를 보는 거지 몇 년도 몇 월 며칠이 한 거 외국 이런 거는 사실 쪽지게 강의실 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수학도 푸는데 푸는 방식을 자기 생각하고 원리를 이해해서 하는 걸 학생이 해야 되지 강의 들을 때는 선생님의 아웃라인 모티베이션 어디까지 하는 거 체크 이거 선생님 역할을 다 한 거죠. 선생님이 꼭 자세히 설명하는 거는 뭐 교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확실히 저보고 공부 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뭐 대학교 고등학교 하이스트 미국 버클리 어딜 가도 저를 보고 공부를 못했다 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 같은 자만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선생님은 방향을 제공하고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그런 분야로 가시고 언제까지 하라 시험 본다 여기에 이제 팀들 학생들 친구들이 계속 한 것이 공부니까 우리가 강의의 의미를 너무 많이 들 필요는 없다 플레임러닝에서 동영상은 학생들한테 공부하는 방향과 숙제하고 공부하는 걸 주게 하면 선생님 역할이 된다 선생님이 강의를 정말 학원가 강사처럼 잘하는 것은 훌륭한 강사가 아닐 수 있다 그냥 그렇게 되면 학생이 아는 것 같지만 그 다음 날은 모르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름이 아시지만 강의를 잘하라 그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표정과 선생님의 제스처와 선생님의 의지를 보여서 학생들이 눈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장치다 그런 걸 뽑아내기 위한 강의지 여기다가 화합포인지를 하나하나 해가지고 그 안에 자료가 뭐니까 여기서 저도 넣어서 공부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강조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컨퍼런스장 이렇게 큰 데서도 여기 이 컨퍼런스장에서 여기 사람들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 컨퍼런스장에서 이렇게 나가는 컨퍼런스장에서 발표자가 여기 있는데 이 발표자가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지금 하듯이 이렇게 보는 것을 거기 있는 사람도 여기 여기 앉아계신 분이 이 노트북에서 노트북에서 그거를 마치 우리가 그 야구장에서 야구 보듯이 이렇게 하는 교실 안에 교실 제가 카이스트에서 어느 교수님 세미나 하는 데 가서 했더니 여기 한 3미터도 안 되는데 파워포인트가 나오는데 깨끗이 안 나와서 그런 건 다 여기 보더라고요 우리 거로 나가는 걸 보게 되는데 이것이 야구장에서 야구중계를 보듯이 교실의 그 느낌 컨퍼런스장의 느낌은 느끼지만 그 안에서 그 내용들 자세히 보고 자리를 보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올해 2023년 신모델 아이스튜디오 라지 컨퍼런 오디토리움 솔루션에는 아이스튜디오 안에 방송 서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 줌을 가서 같이 오는 게 아니라 내부망에서 그걸 합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H&B 코칭 컨퍼런스를 하는데 한 2천 명이 한 방에 들어와서 전부 줌으로 연결하니까 그 상공위수장에서 연결한 그 네트워크 잼밍이나 각 방마다 라이브가 안 된다고 막 그런 컴플레인이 있어서 올해는 내부망 교실 안에 자체 와이파이로는 안에서였고 인터넷으로 오는 사람만 글로 연결하는 자체 새로 기술을 만들어서 아이스튜디오 안에 스윙 서버를 집어넣어서 내부망 줌 같은 것을 제공하는 그런 것이 출시됩니다 그래서 아이스튜디오 오디토리움 큰 방에서 할 때 그걸 지원하는 거죠 아무튼 여러가지 클라우드 쪽에 서비스하는 것까지 다 새로 출시가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다빈이 2013년 여러분들의 교실을 오픈하는 교실이 하이브리드 그 안에 있는 학생도 밖에 있는 학생도 그 시간이 아닌 다른 학생도 보는 그러한 수업으로 가는 구체적인 솔로 400 200 200